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광동고 어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어 뭐가 막 섞여 있군요 예 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잘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호흡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오늘 같이 죽자 아니 지면이 안 바꿔주면 이게 오늘 같이 죽자가 되는데요 상당히 좀 인상 깊은 오늘 감커도 죽자 아니 오늘 감커도 죽자는 안 돼 그건 안 돼 아 저 단어가 이제 뭐 수거 같은 느낌이겠죠 같이 그냥 파이팅 하잖아요 아니야 그거 하지마 감커도 죽자 하지마 감 우리 다